반갑습니다. 전국의 지구학 수상생 여러분. 메가스테리 과학탐국 지구학 어명대생입니다. 자, 이제 우리 수능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실력을 점검할 10월 교육청 모의서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수능만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기간, 지금까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왔으니까 남은 결실만 맺을 시기가 남은 거죠. 조금만 더 힘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한번 10월, 단순히 점수 자체가 중요한 거라 중요하다기보다는 최종적으로 내용을 한번 점검한다. 수능하고 똑같은 실전 연습을 한다. 그냥 모의고사의 일부분일 뿐이다. 지금 여러분들, 전 선생님도 이제 언팩트 시즌 1부터 4까지 지금 모의고사를 쭉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현장 단과도 그렇고 온라인도 그렇고 최종 실전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전 연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우리 어떤 문제 나왔는지 한번 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이제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에서 자, 서로 다른 학생,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에서 등장한 세이론 가나 다에 대해서 학생들이 얘기를 나눈 거 있어. 자, 가가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지각이 양쪽으로 확장되고 있대요. 자, 이게 해저 확장서이죠. 그리고 여기 기억권에 있는 것, 종그란 기억에 있는 것처럼 해령에서 형성된 해양지각이 양쪽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베게너가 설명하지 못했던 대륙이동의 힘을 홈스라고 하는 선생님이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혹은 멘틀에서 일어나는 상하운동 멘틀 대륙 때문에 판행운동 혹은 대륙이동이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게 나고요. 그리고 이제 베게너가 제일 먼저 주장을 했던 대륙이동설 근데 베게너가 주장할 당시에 여러 가지 증거들은 제시했지만 이 대륙이동의 힘을 설명하지 못해서 받아들여지진 않은 거고요. 그래서 이론의 순서는 가, 나, 아, 다, 나, 가 순서가 되겠네. 자, 그래서 학생 A. 세 이론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건 대륙이동설을 닫아봤고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이 나이가 많아지는 이유가 동그라미 기억에 있는 것처럼 해령에서 형성된 해양지각이 양쪽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홈스는 변환단층의 발견을 라이징으로 제시했어? 아니죠. 홈스의 멘틀 대륙설도 사실 그 당시 인정을 받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변환단층은 나중에 해조확장설 판구조론 쪽으로 이어지는 그 축의 증거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제시한 내용 중에서 오른 학생은 A하고 B 두 명밖에 없겠네. 자, 다음 2번 가보자. 자, 2번. 폭염하고 열대야에 대해서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약 30년 동안에 자, 폭염이 나타나는 일수, 그리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일수를 지금 나타낸 겁니다. 제주 지역에 이해된 설명을 오른 거. 자료 해석이죠. 기억번. 이게 평균적인 열대야가 나타나는 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폭염도 마찬가지로 이게 평균선이 되는 거고요. 감면 갈수록 지구온난화 때문이니까 폭염 일수도 증가하고 열대야 일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년 평균 폭염 일수는 역시 과거보다 현재가 더 크지. 이제 그럼 1991년에서 2000년이 2011년에서 2020년보다는 좀 잦다. 이게 맞고. 그럼 7번. 폭염 일수가 증가하면 열대야 일수도 똑같이 증가하는 추세 보이고 있으니까 자료만 잘 보면 될 거예요. 어려울 건 없었던 문제고. 자, 3번. 이제 가는 전 세계의 표층하고 심층수랑 서로 연결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 심층수라는 세계가 있는데 남국 중층수, 남이 60도 부분에서 형성되는 거. 북대세양 심층수, 북대세양 그린란드에서 가라앉아가지고 남쪽으로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남극 저층수, 남극 외드레 부근에서 북방구로 이동하는 거. 이때 남극 저층수의 밀도가 가장 커서 얘가 가장 깊은 곳을 흐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표층수난, 표층수는 심층수난에 비해서 유속이 매우 빠른 게 특징이야. 자, 그럴 때 이제 그림가에 A, B, C가 각각 남극 저층수, 북대세양 심층수, 표층수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일단은 남쪽으로 이동하는 거 있죠. 여기 그냥 무조건 북대세양 심층수가 되겠지. 근데 여기 표층수하고 남극 저층수 둘 다 남에서 북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럼 이 표층수하고 남극 저층수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보면 여기에는 침강이 일어나는 역이라는 얘기야. 침강은 표층이 심층수로 바뀌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가라앉는 게 A가 가라앉는 거네. 그럼 A가 표층수단이 되는 거고 표층수가 되고 C가 이제 남극 부근에서 가라앉아가지고 이동하는 남극 저층수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다 표시해보면은 A가 표층수, 여기 표층수. B가 북대세양 심층수. 그 다음 C가 남극 저층수 이렇게. 자, 그럼 보기 가자. 기업번, 해수의 이동속도는 A가 표층순환이니까 B나 C와 같은 심층순환보다는 훨씬 더 유속이 빠릅니다. 그 다음 ㄴ번, B는 북대세양 심층수라고 찾았고요. 그 다음 ㄷ번, B하고 시중의 밀도는 B보다 남극 저층수의 밀도가 더 크다. 그러니까 그린만에서 더 깊은 곳을 따라 흐르는 거고. 그리고 나와 같은 그림이 없더라도 남극 저층수보다, 아, 북대세양 심층수보다 남극 저층수의 밀도가 크다는 건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자, 다음 4번 갑시다. 다음 4번 갑시다.